포켓몬빵에서 시작된 띠부실 열기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삼양식품의 대표과자 짱구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심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 짱구과자 매대는 텅 비어있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온라인에도 짱구과자 판매처를 묻는 글이 이번 달에만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모두 짱구 띠부실을 구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질문입니다. 최근 포켓몬빵 띠부실이 큰 인기를 얻은 이후 삼양식품의 짱구과자도 덩달아 관심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짱구과자에도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캐릭터 자체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 데다 수집 재미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포켓몬빵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켓몬빵 열풍의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매출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짱구 띠부실 2탄을 운영 중인 가운데 2주 동안 40만 개가 팔렸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달 판매량은 지난달보다 90%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온라인 중고마켓에 하루 수십 건씩 짱구 띠부실 거래글이 올라오는 등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조짐을 보이자 회사 측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짱구 띠부실 2탄은 당초 100만 장을 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 120만 장 추가 제작을 결정했다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콘셉트로 띠부실 3탄을 운영할 계획이고 2탄보다 더 다양한 종류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주가도 최근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8만 원대였던 주가는 이달 들어 1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에는 52주 신고가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삼양식품의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해외 매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전체 매출에서 짱구과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짱구 열풍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